안녕하세요 우린이에요. 다들 당첨자 발표 많이 기다리셨죠? 제가 영상으로 가져오려고 어제도 찍고, 어제가 아니지 한 이틀 전, 3일 전인가 찍고? 오늘 또 찍었는데 영상에 나오는 제 얼굴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이렇게 이미지로 간단히 발표를 해보려고 해요. 일단 제가 뽑은 분들은 총 8분들이고요. 700개 넘는 댓글을 다 읽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서로 행복을 공유한다는 일이 이런 공간을 통해서 저는 정말 좋았어요. 다들 길게 적어주셨는데 다 못 뽑아드려서 너무 죄송해요. 다음 기회에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어요. 다들. 약간 눈이 간 사연들과 랜덤으로 뽑은 사연들이 좀 있어요. 제가 준비한 제품은 총 이렇게 있고요. 당첨자분들은 총 8분이에요. 제가 한 분 한 분 한 번 말씀드릴게요. 먼저 반예은님. 작년 미술학원 특강으로 거의 하루 종일 미술학원에만 있었을 때 계속 그림만 그리려니 너무 지루한 거예요. 그때 옆자리 친구가 라디오를 같이 듣지 않겠냐고 해서 같이 들었어요. 이어폰을 나눠 끼고 라디오에 이제 사연을 보냈는데 당첨이 돼서 딱 읽혔어요. 그래서 너무 신나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선물도 받고 진짜 학원 다니면서 좋은 기억들을 되게 많지만 그때 당시가 제일 행복했다고 해요. 저도 미술 입시를 치러봐서 힘든 느낌을 압니다. 정말 축하드립니다. 예은님. 그 다음 보연님이에요. 배 보연님. 보연님은 다시 음악을 시작하게 됐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해요. 저도 그 느낌 알 것 같아요. 저도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집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. 무튼 보연님은 다시 시작하게 된 그때가 비밀번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. 올해 처음 시작한 날짜를 비밀번호로 사용하고 있어요. 정말 소중한 날일 것 같아요. 보연님. 보연님도 축하드립니다. 그 다음. 이건 대학생분들이 다 공감할 내용인데요. 이혜인님이에요. 지난주에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싫어서 알람도 다 꺼버리고 자체 휴강이다? 이러고 잠을 자셨다고 해요. 근데 눈을 뜨니까 휴강 공지가 와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 느낌 압니다. 그리고 학교에 갔을 때 강의실 의자에 앉았는데 갑자기 휴강이라 할 때. 그때 또 다른 기분이 들죠. 무튼 친구 만나서 실컷 자랑도 했다고 해요. 혜인님도 축하드립니다. 그 다음. 단이님이에요. 야구를 좋아하시는데 넥센 히어로즈 팬이라고 하셨어요. 음 근데 크리스마스쯤에 유니폼을 사려고 들어갔더니 원하는 제품이 50% 할인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두 개나 구매하셨다고 하는데. 배달 올 때 집배원 박동원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. 넥센 포스 중에 그 선수 이름이 같다고 해요. 그래서 살짝 기대했지만 그냥 동명이인이었다고 해요. 무튼 되게 신기한 일이죠. 단이님은 그때 굉장히 행복했다고 해요. 축하드립니다. 단이님. 그 다음. 너무나 귀여운 행복인데요. 김제시카님이에요. 학생인데 예고를 다니는데 예고 인식이 좀 프리한데. 제시카님은 아니라고 해요. 그래서 입술이 창백해야지 선도부에게 걸리지 않는데. 제시카님은 입술을 핑크색으로 바르고 등교했다가 물티슈로 닦아봐서 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해요. 그래서 한 번은 비비크림을 입술에 바르고 갔는데. 안 걸리고 그냥 올라갔다고 해요. 그래서 그날 너무 행복해서 하루종일 소리 지르고 다녔다고 해요. 고등학교 때 규정 정말 저도 정말 좀 센 데에 다녀서 머리를 진짜 한 번에 한 30cm를 짤한 적이 있어요. 정말 축하드립니다. 제시카님. 그 다음. 실명 공개를 안 하셨는데요. 10년 넘게 사귀인 남자친구가 있었어요. 중학교 때 만나서 고등학교, 대학교, 군대, 그리고 지금은 사회생활하는 모습까지 곁에서 쭉 함께하고 있는 남친이랍니다. 일단 이것부터 정말 행복하고 부럽지 않나요? 근데 명동에서 놀다가 커플링을 잃어버리셨다고 해요. 그래서 계속 찾는데 안 나와서 막 울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앞에서 자기 커플링을 빼더니 이제 구독자님 목걸이에 걸어줬다고 해요. 진짜 대박. 이거 읽고서 너무 부러워가지고 완전 행복했을 것 같아요. 구독자님께서 정말 10년 넘게 만나면서 제일 잊지 못할 영화 같은 순간이라고 했어요.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일곱 번째 당첨자분 안채원님이에요. 이 사연도 너무너무 귀여운데요. 채원님은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해요. 그래서 독서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독서실 아주머니께서 채원님을 불러내셨다고 해요. 그래서 나갔는데 독서실 위치도 모르는 어머니가 사탕을 가득 든 유리병을 돌고 기다리셨다고 해요. 그래서 뭐야 엄마 이랬는데 오늘 화이트데이잖아 남자친구 대신이야 이러는데 엄마가 너무 귀여우셨다고 해요. 완전 감동이고 행복했어요. 채원님 사연 너무너무 귀여워서 친구들한테도 막 얘기했어요. 아 정말 이런 추억도 있고 부럽다 막 이랬는데 채원님이 독서실 옆자리 사람들한테 사탕 나눠줄까 생각 중이라고 해요. 완전 천사예요 천사. 채원님 축하드립니다. 마지막 당첨자분은 궁댕이님이에요. 궁댕이님은 평소에 눈 때문에 아이라인이랑 섀도우를 열심히 그리고 다닌다고 해요. 근데 썸남이랑 처음 보기로 한 날에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오렌지 브라운 메이크업을 따라하고 나갔는데 썸남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눈 때문에 인상이 쎄보였는데 만나니까 아닌 것 같다며 마음에 들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남자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이 사연 말고도 그냥 댓글로 제가 한 메이크업하고 남자친구 생기셨다는 댓글을 좀 봤는데 몇 분 안되지만 와 제가 이런 영광을 느끼게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. 무튼 저랑 관련된 일이라서 적었다고 해요. 궁댕이님도 축하드립니다. 제가 정말 많이 뽑고 싶었지만 지금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. 그리고 저한테 행복한 순간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Q&A 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700분 모두들 제 이벤트에 다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도 더 열심히 하고 이벤트도 더 더 자주 열도록 할게요.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소소한 이벤트도 많이 열고 싶고요. 제가 이제 감기에 나왔답니다.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이 짱이에요. 오늘 비가 왔는데 내일도 춥겠죠? 감기 조심하시고 똑같은 말을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럼 이번 영상도 마치도록 할게요. 당첨되신 분들은 닉네임 캡처 그리고 주소, 이름, 번호 이렇게 적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정말 감사하고요. 다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.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! 안녕!